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캔버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HLB에서는 경험을 상당히 오래 모든 경험을 다 해보면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마음이 좀 넓어집니다. 이 정도로 수행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러면서 비난을 하고 또 뭐 어쩌고 어쩌고 니 때문이다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리고 계속 탓 탓 탓 무슨 탓 무슨 탓 이게 이제 나한테 도움이 되면 정말 열심히 탓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면 근데 사실 이게 그 탓하는 게 이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막 누굴 탓하죠. 돌아가지고 결국 자기에게 다 돌아옵니다.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게 참으로 오묘하고 신기하죠. 진짜로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계속 이제 부정적이고 뭣이 투덜투덜투덜 뭐 이러고 뭐만 하면은 뭐 이렇게 탓하고 항상 얼굴이 찡그러져 있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들어올 돈도 들어오다가 야 쟤한테는 내가 가면 안 되겠다. 그러고 돈들이 얼른 다시 다 뒤로 돌아가지고 나와버립니다. 한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이런저런 경험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진짜로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지만 그게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 뭐 하면은 내가 잘났는데 내가 제일 잘났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도 없다. 내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뭐 안 되면 다 네 탓이야. 답도 없습니다. 답도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돈이 가다가도 빠꾸 해가지고 급브레이크해서 유턴해서 다시 가버립니다. 안대로. 자, 이 책에 모든 것을 깨뜨리고 있죠. 제가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잘난채도 한번 했는데 잘난채를 한다 라기보다는 이제 좀 잘 들어봐라 라는 겁니다. 잘 들어봐라. 솔직하게 지금 얘기해서 이건 저의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저는 이제 하나 한번 시작하면은 금면성실 이런 게 또 나름대로 프라이드이기 때문에 사실 삼성에서도 20년 이상 일을 했죠. 20년 이상 한 직장에서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NBA 석사에서 금융 부분도 또 이렇게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에 대한 부분은 정말 제가 열심히 해왔는데 뭐 제 입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누가 얘기해 줄 그게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소통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르는 뉴비들은 잘 모를 겁니다. HLB의 역사라고 봐도 됩니다. HLB 방송의 역사라고 봐도 될 정도다. 그리고 정말로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제가 좀 정말 저도 이제 남탓하고 아 저 뭐 이런 게 다 있어. 된다 그러더니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 그게 그냥 끝까지 믿는 게 좋더라. 결국은 결국은 돌아돌았지만 결국은 맞았죠. 진영은 회장께서 결국은 맞았습니다. 진영은 회장께서 이렇게 계속 된다 된다 된다. 거 봐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다 했는데 결국은 다 맞더라. 어쨌거나 가남에서 데이터가 정말로 글로벌 미국 표준 아니고 전세계 글로벌 표준의 데이터를 뽑아냈죠. 제가 진영 회장께서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완벽한 데이터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데이터로만 보면은 이미 가남시냐 탄생한 겁니다. 지금 탄생한 거다.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HRB가 할 일이 아니고 항서제이 할 일인데 항서제약을 못 믿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뉴스 쪼가리 같은 거 보고 항서제약을 못 믿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영상에서 알려드리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라인이 있으면 1라인부터 16라인까지 있다 그러면 15라인을 불시에 점검했다. 개판입니다. 개판. 불시에 점검 딱 하죠. 15라인 불시에 점검한다. 개판이다. 그러면은 2라인 가면 안 그러냐. 개판입니다. 개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이제 엔지네를 바쁘고 일선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되기 때문에 가보면은 뭐 문서 관리 이런 거하고 갑자기 이렇게 딱 가가지고 이제 암행 점검 이런 식으로 하면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고 이러면은 막 후다닥 하다가 뭐 것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 뭐 이렇게까지 안 돼 있어. OAI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NAI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다. 근데 이제 나를 딱 정해놓고 자 TPM 일정 잡혔습니다. 그러면 또 TPM하고 환경안전 점검 잡혔습니다. 또 환경안전 점검에 바빠 죽겠는데 지금 반도체 생산하기 바빠 죽겠는데 저거 또 점검하러 오네? 근데 점검 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하면은 또 이제 잘 안 돼 있는 거 다 이제 개판 쳐놓은 거 정비를 다 합니다. 싹 정비하죠. 정비를 해도 바쁘다 보니까 또 그게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이렇게 숭숭 빠집니다. 그럼 와가지고 이것 좀 그렇습니다. 이것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CRL을 이렇게 보내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서 답변 주겠습니다. 막 준비해가지고 전후 사진 찍어주고 이런 거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갑자기 와가지고 암행으로 뭐 이렇게 불씨 점검 비슷하게 진행해가지고 뭐 엉망진창이더라. 오해 등급 받았다. 항서 제약만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거. 우리나라 만약에 이렇게 FDA 허가해가지고 갔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VAI를 받을 수도 있다. NA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칸넬이 주마베에 대한 부분은 가서 이제 딱 준비를 다 해놓고 딱 이제 귀빈이 옵니다. 철저하게 먼지한토록 시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다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준비를 딱 해놓으면 예를 들면 이제 이건희 회사께서 라인 방문한다. 그렇게 하면은 미리 통보가 딱 되죠. 그러면은 라인 뭐 2일 조금 뒤로 밀어놓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라. 그래서 아주 뭐 철저하게 라인을 깨끗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죠. 그런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무 상관없다 그랬죠.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광한 게 제로라고 봅니다. 같은 항처제약인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1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 13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다르죠. 표준은 있지만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서 또 어떤 라인 또 누가 갑자기 뭐 이렇게 또 일하다 보면은 갑자기 그날 또 뭔가 이제 장비가 이제 트러블이 나가지고 다 분해해가지고 뭐 이렇게 작업을 왕창하는 그런 타이밍이었다. 그러면은 뭐 오해 받는 거예요. 이런 거다. 그래서 이거는 뭐 허가가 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다. 그리고 이 참의 주가는 보면은 정말 오랫동안 계속 관찰을 이렇게 해오다 보면은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느 정도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갑자기 급락이 나온 거 그런 것까지는 모르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런 부분 말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주가 그리고 지금 진행된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은 대강은 이제 좀 보인다. 갑자기 이제 엉뚱한 상황들이 한 번씩 나올 때 놓치는 경우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힘들 때 제가 많이 잡아드렸죠. 걱정하지 마세요. 홀딩홀딩 가홀딩라인이라고 제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이 또 제 영상을 보고 많은 힘을 또 얻어서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6만 2천원에서 2만 5천원 갔을 때 정말 힘든 시기죠. 걱정하지 마세요. HB가 언제 그냥 무너지는가 봤습니까? HB 오뚜기면 오뚜기 간암이 있습니다. 간암 홀딩홀딩 강홀딩 지겨워하지 마시고 홀딩홀딩 강홀딩 결국은 또 올라가죠.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다.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캄넬리슈마 항서에서 진행을 하면 되는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뭐가 잘 안 된다. 그럴 가능성은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계속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걸 바라보는 관점을 얼마나 잘 알고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이즈 정도 정말 중요하다. 지금 HB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각종이 조금 이렇게 되면 공격이 엄청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공격이 들어온다. 들어오면 지금은 지금은 그냥 진양원 회장님을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어떤 루머에도 현혹되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까만색으로 강조했죠. 그러면 이걸 무조건 100% 믿어요. 99% 믿으면 안 됩니다. 100% 이거 확인해보라고 하죠. 내가 확인할 길이 없다. 확인 안 해도 됩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죠.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건 아닌 겁니다. 그러면 100% 믿는다. 혹시 뭐 그러면 마음이 계속 짐심하다. 짐심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흘러가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매수 매수하세요. 매수 올라갔다가 내려도 여기서 또 매수 관계없습니다. 매수 매수 계속 매수였죠. 매수 그리고 또 어제인가 또 매수 계속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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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계속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어떻게 흘러갈 거냐라는 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서 있어야 된다. 지금은 자신감이 좀 강력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자신감이 아예 없어질 수가 없게 아주 강력하게 제가 심어드립니다. 계속 계속 심어드리기 때문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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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아이고 좀 지겹긴 한데 편안하게 이렇게 제가 이제 안전운전 하듯이 기사 역할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계속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죠. 어떻게 되어 있었지 이제 보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진영회장에서 이제 IR을 거의 뭐 20번 넘겠죠. 그러면서 매출 2조 4천억에 영업이 2조 계속 강조하고 있죠. 진영회장이 된다 그러면 될 겁니다. 가남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을 해낸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뚝심으로 지금까지 와서 데이터가 지금은 사실상 허가죠. FDA에서 이제 가남 데이터가 전혀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입니다. 사실상 허가인데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겁니다. 인류의 이 가남 환자들이 정말로 이제 좋은 약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정말 좋은 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업적을 지금 이루어낸 겁니다. 사실상 약의 데이터로만 일단 보면은 FDA는 약에 대한 데이터 가지고는 피드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추진될 거다. 그래서 항서작의 그런 마이너한 부분 라인 같더니 좀 뭐 좀 이런 거는 솔직하게 정말 며칠 안 걸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거 이제 모르는 분들은 모르죠. 모르는 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아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를 거 없습니다. 반도체 회사나 이런 뭐 바이오 생산 시설이나 반도체 생산 시설이 훨씬 더 비싸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관리할 것도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아는 겁니다. 이게 반도체 생산하고 바이오 생산 라인하고는 사실 천지 차이인데 반도체 쪽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고 관리할 게 많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데이터가 지금 뭐 23.8개월에다가 사망 위험이 38%에다가 어마어마합니다. 데이터 정말 PFS 위기차 다 검증되었고 포할랄 유기차 다 검증되었고 DCR 뭐 상당히 좋고 완전간에 3명 나왔고 부작용도 80%이긴 하지만 고혈압 정도 손발자림 정도 요정도 일반적인 부작용들이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디센티릭 아바스티인의 약점이 여기는 좀 너무 크죠. 위장관 출혈 이라는 부분은 잘못하면 정말로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안전제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로 하려고 하면 당신이 위장관 출혈이 있을지 없을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시경 해야 돼요. 그간에 한 달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가 내시경 하러 온 건가? 항암 치료를 하러 온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리보세어라니까 하늘조맵이 들으면 얘는 또 물하고 알약이니까 꿀꺽 삼켜버리면 되죠. 꿀꺽 꿀꺽 삼켜버리면 끝이죠. 주사위인데 딱 맞으면 내시경을 할 필요가 있나? 아무것도 필요 없죠. 임신짐주도 가지고 이렇게 예로 안 되는 사람들 위장관 출혈 때문에 안 되겠다 너는 그러면 뭐 할래? 렘비말래 아니면 소라펜 입은 안 쓰겠죠. 너무 옛날 초창기 거니까 렘비말를 할 것 같으면 그냥 이거 하자. 임신짐주도 OS 16.4기가 그래도 좀 괜찮네. 그러고 그런데 얘는 PFS는 달성 못했죠. 그런 상황 그러니까 리보컵넬이 들어가면 얘는 가난표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가난표준 치료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그래도 시간 좀 지나면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올 겁니다. 아마 환자 입장에서 본다거나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무난하죠. 제일 무난하고 위험성도 제일 좋고 효과도 제일 좋고 얘를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안 쓸 이유가 티센허바 안 쓸 이유가 많죠. 임핀지 임주도 안 쓸 이유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옵티보 요보이 되면 옵티보 요보이 면역 면역 이죠. OS는 잘 낫다. 2, 3.7개월 그런데 사망위험 21%밖에 안 온다. 너무 이거 낫죠. 사망위험도 감소가 21%밖에 안 된다. 그리고 PFS는 유의착보 실패했고 그리고 사망자가 12명이 나와서 4%나 되더라. 이거 만약에 허가가 된다 그래도 누가 이거 씁니까 이거 혹시라도 내가 100명 중에 4명이 되면 와이구야 내가 사망자가 될 수 있다고 이걸 왜 써 나 안해 내가 암고 치러 갔다가 죽게 생겼네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거죠 4%면 솔직하게 본인이 진짜 안티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한티 세력들이 난 정말로 리복 한다는 정말 싫다. 그래서 난 옵디보 여보이 나면 저걸로 할 거야. 진짜로 하겠습니까 이거 만약에 허가가 난다면 허가 안 날 가능성이 더 높다. 제가 보기에는 사망자가 4%나 나오는데 리복 한다는 딱 들어가 있는데 이걸 왜 허가 하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아 나는 4% 안에 안 될 자신 있어 그러고 할 사람이 있다면 써 이러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괜히 해가지고 4%에 들어서 사망해버리면 네가 왜 사전에 안 막았네 어쩌네 이거 있는데 왜 이거 복잡 복잡하고 말이 말이 많겠죠. 의사도 이거 왜 쓰려고 합니까 이거 이러겠죠. 면역관련 부작용 부분도 의사 집중 케어를 해야 되니까 이거 하면 사망 위험 이렇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걸 쓸 이유가 있으면 환자는 나한테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나는 모험을 좋아해요. 이 4%는 내가 듣는지 안 듣는지 목숨 걸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건 알 수 없죠. 그런데 의사가 그걸 갖다가 아 그렇군요. 모험심이 참 강하네요. 그러면 이제 쓰기 한번 해줄게요. 대신에 사망을 했을 때 내가 모험심에 이거를 한 거다. 사망하면 다 내 탓 사인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 어렵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누가 이거 씁니까. 허가가 안 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신인회장 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매출 2조 4천억 의 영업 이익 2조 그게 그냥 꿈이 아니겠죠. 꿈이 아닙니다. 꿈이 아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도 접수하러 간다고 그랬죠. 이거 그냥 접수입니다. 접수. 가남부분은. 그래서 가남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확실하게 리버컴넬이 가남은 가남은 리버컴넬 이렇게 딱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가남보조 바로 진행하겠다. 그러고 있죠. 그래서 HLB의 상황이 상당히 정말로 글로벌 비팜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